Dougament 야 킹이 너무 센데? 어림도 없다 야 오 야 저거 혁석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아아 가자 오르카 가자 어제 복수를 해봐 우와 겁나 쎕니다 오르카 우와 뭐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개사기에요 이거 그냥 킹 따위는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는 겁니다 응?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그러고 갑자기 이게 뭔데 ㅋㅋㅋㅋ 으흐흐흐흐흐흐흫 와-우와-우와-우와-우와-우와-우와-우와하-씨- 흐흐흐흐 아이 그만해 이제 씨-졌잖아